0142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은 1979년 8월 설립되었으며 1988년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동산은 배관용, 구조용 강관 제조 및 판매, 폼웍 시스템, 알루미늄 폼, 갱폼, 유로폼, 특수폼, 제조, 배합사료, 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사업 부문은 강관 부문, 판넬, 알루미늄 폼, 부문, 가설제 부문, 사료 부문, 기타 부문, 모듈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5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79년 8월 설립되어 강관 제조 및 유통업과 폼웍 시스템의 제조 및 임대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강관 부문과 알루미늄 폼, 갱폼, 유로폼, 시스템폼 등의 패널 부문, 조선용 발판, 클램프 등의 가설제 부문, 가축 사료 부문, 선박용 엔진벨브 부문 등으로 구분됨 대시 고려산업, 주, 주, D&A, 부산청과, 주, 주, KSP, 코리아 캐피탈 대부, 주 등과 다수의 해외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강관 및 패널 수주 증가한 가운데 가설제 및 선박용 엔진벨브 부문 수주 증가 단조 부문 역시 수주 증가하며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의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 이자 비용과 외환 차손 등 금융 비용 증가에도 염감의 수차익 증가하며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위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주력 강관 및 패널 부문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7일 11시 21분 기준 장중 금강공업의 시가 총액은 152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금강공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96위 입니다 금강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2932만 9357주 입니다 금강공업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금강공업의 퍼은 3.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133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원 259억원 33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원 220억원 534억원입니다 금강공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4번지 26%이고 유보율은 1169.0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6.94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0 더하기 0.67